차별금지법 반대 대형교회 단임 목사님 파이팅 이재훈 이찬수 소광석 유기성 오종현 김양재 오종호 목사 등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독일보 국민일보에 의하면 최근 발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대형교회 단임 목사들이 이 법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여와미시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해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음란한 퀴워축제를 열고 반기독교적인 언동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끝내 제 갈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대의 사명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이 목사는 이 법안이 발휘되기 전 교회 장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서명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개별적으로 다양한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는데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후에 동성애 반대 설교나 운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 5일 주일내배 설교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최근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휘됐다. 그것이 만일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라며 보다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특히 저는 결심했다. 만일 법안이 발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현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이 목사는 법안 발휘 전인 지난달 6월 7일 주일내배 설교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게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그런 것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 된다. 죄에 대한 설교가 이제 어려워질 때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또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된다며 저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이라고도 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공지하며 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수고가 다음 세대의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는 이라고 믿는다며 주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대인교의 소강성 목사 소 목사는 지난 4일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는 좋다. 이 모든 목적이 인권을 위한다고 하니 좋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매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며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 영역을 차별사우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의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목사는 지난달 28일 주일내보 설계에서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사실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뜻이라며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걸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극률로 품는 일은 중요하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며 어떤 죄도 이렇게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다. 어떤 죄도 이렇게 축제까지 벌려가면서 부추기는 이런 일은 없다. 죄를 유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보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교회 오정연 목사 오정연 목사는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통과되면 나는 설교 못한다. 내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말하라고 하면 왜 다른 종교는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과잉역차별법이라고 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미명 아래 나타난 과잉역차별법을 반대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방어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넘어가면 세계가 넘어간다. 동성애자의 인격은 소중하다. 그렇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다. 동성애가 왜 안되느냐 이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사라진다고 했다. 또 동성애에서 무슨 아이들이 태어나느냐 아름다운 전통의 가정들이 파괴된다. 전통적인 복음의 자유가 사라진다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설교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김 목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영락교에서 열렸던 6.25 70주년 한국교회의 구국기도 대성애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원도 허용이 되고 동성 커플의 입양도 허용될 것이라며 그러면 그들도 이혼도 재혼도 마음대로 할 것인데 그들의 권리만 중요하고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인간의 죄성으로 혈원으로 맺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친부모도 버리는 판국에 동성 커플에게 입양된 이 아이를 버리기가 얼마나 더 쉽겠나. 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지라며 동성원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인구수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이라고도 했다. 김 목사는 또 지난 5일 주일예배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이 동성이가 법으로 인정되면 나라가 없어질 죄라며 백년까지 안 가도 에이지를 양산하고 생명이 잉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너질 심각한 죄다.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전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가 지난 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며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전국연합과 보금법률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오종호 목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진평연 사무실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훼손하려는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적극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는 진평연과 보금법률지원센터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의 교회지만 후원금을 모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영적 청정지역, 윤리적 청정지역이 되도록 보금의 깃발을 굳게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석 보금법률지원센터 상임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 갈등만 초래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크리스천이 하나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부르짖는다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기론평 진평연 창립준비위원은 사로남교회의 후원금이 기본 자산이 돼 잘못된 법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보를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동성의 결론은 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 정신차리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원의 씨 크리스천TV였습니다. 동성의 결론은 노인입니다. 동성의 결론은 노인입니다. 용원의 씨 크리스천TV